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저도 여러 가지로 이런 자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우선 없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만당일치로 이렇게 저한테 큰 기대를 주셨으니까 제가 그 기대부분으로 열심히 해볼까 생각합니다 저 멀리 벵글라데시 자마이카다 이런 데 가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한 30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국 섬유업계가 정말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그 섬유업계가 풀 수 있는 그런 그 이 잠재력을 발휘해서 우리 국가와 또 민족, 국민들한테 큰 기여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는데 모든 섬유인들이 이런 그 좋은 그 포텐셜을 앞으로 구슬이 세 발이라도 꿰어야지 고문이라고 하듯이 이걸 추스려서 우리가 한번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또 우리가 국가경제 정말 섬유로서 더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직장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섬유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응담이 받아야 되는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시는 한국 업체들이나 국내에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모든 소재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잘 조화되고 또 세계적으로 서로 잘 연결 지어서 한국이 그래도 섬유 세계적인 섬유 사업의 길목이 되고 또 위상으로 일해서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꼭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해 본 경험도 있고 무에서 이유를 창조해 본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더 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섬유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섬유를 사양산업에 뭐 이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섬유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정말 모든 하이테크 역량을 다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다 지작을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자로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또 몸가짐을 가지고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꼭 세계적인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를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두 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제가 반청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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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집은 또 바이러스 많이 이 결기였습니다 이 결기였습니다 여기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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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기저기 여기저기저기저기 여기저기저기저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5 그러나 상탈의 자원을 아 아 아까도 말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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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 이 오디에 온통한 소파의 뜻이 우리가 좋은 경우를 새로운 예상과 함께 새로운 신규 패션의 아트를 위하여 우리보다 다 함께 금배!